좋아요. 어, 이런 아이디가 좋습니다. 자, 내가 알아보면 할까 봐. 어, 바로 동상자 사투리에 나와야죠. 저 프로듀스는 이렇게 부를까 보겠습니다. 자, 아, 준비하시고 3단 2선 승리에 무엇을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자, 팀을 고맙습니다. 준비! 출발! 자, 배경이 맞습니다. 다가야, 다가야! 시장이야! 자, 배경이 맞습니다! 출발! 이제 애기분 방송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액티도 이렇게 하면 진다는 것 같았죠? 네. 아, 바람 포수들이 많으셨어요. 야, 어이도 뭐야. 저 깜짝 놀랐어요, 포수되었어요. 자, 네. 자, 시골에서 만들어보세요. 팔 앞에, 팔을 팔거든요. 자, 앞이 뜨면 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옆라가 뜹니다. 오늘 시골에서 어떤 거 안 해도 힘기잖아요, 맞죠? 오늘 연습이 생활이 되겠네요 자, 아까 달리시 그쵸? 인조? 인조 자, 준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보니 무서워요 어머니도요 아, 저 모르겠네요 자, 이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몇 명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준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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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만들겠습니다 네, 기타님! 힘쓰세요 땀 흔들고 싶은데 땀 흔들고 싶은데 흔드세요 안 흔드세요 자, 여기 아까 코치집이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코치집 자, 우리 코치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코치선생님 자, 잠깐 인트로만 하고 올게요 코치선생님 아, 우리 코치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신경하십니까? 우리 백지 아, 그런데요? 50cm 정도 하하하하 자, 우리 코치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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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Success 어 ankle 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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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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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은하, 은하! 그리고 은하, 은하, 은하! 은하! 은하, 은하.